자 중삼들 시험치는 거 이따가 이어서 해주시고요 그래머타파 챕터 11 일치와 화법 다 했어? 선생님이 너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찍어서 보내줘 네 두고만 왔어 보내줘 그리고 프린트는 있어요 아 너 프린트야? 응 알았어요 우리가 다음 챕터로서 일치와 화법을 선택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와 관계가 있는데요 어디 갔노 자 여러분들이 3과 4과 시험일 거고요 3과 다시 한번 3과는 문사의 명사수식과 동사의 강조인데 동사의 강조는 간단하게 앞에서 다뤘습니다 입댓 강조 부분은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동사 강조는 두나 더드 디드를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분사의 명사수식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법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그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라는 문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가 에이텐 했었죠 한바구니에 토마토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외열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쭉 붙어있는데 어디서 먹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하고 있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이란 뜻으로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이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 행동을 당하는지에 따라서 현재 분사 ING형으로 명사를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또는 PP형으로서 꾸며줄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는 거 그건 교과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 보면요 사과에 두 가지 문법은 과거와 알려시제 헤드 플러스 PP입니다 헤드 플러스 PP 헤드 플러스 PP는 뭐 이것도 크게 부담되는 문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데 간접 의문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이 그래머타파에 간접 의문문이나 챕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화법 속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설명이 나갈 예정이니까 화법 속에 들어있는 간접 의문문들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일치화 화법을 다음 챕터로 정했습니다 시험은 이제 50일 정도 남았죠 알고들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치화 화법 자 먼저 쿠커스 78부터 85까지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 미리 쭉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속에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쭉 나올 텐데 먼저 어 요렇게 4개의 챕터가 일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치도 두 가지 일치로 나뉘는데요 수의 일치와 그 다음에 뭐 시제의 일치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됐습니까? 자 수의 일치는 뭐 일단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원 오브 더 북스 북스 암만 길러봤자 이시니까 이 뒤에 이즈가 오냐 R가 오냐 라고 물어보면 이즈 와야 된다 원 오브 더 북스 이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수의 일치에서 단수겠죠 그쵸? 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어 에브리 이런 얘기도 나올 거에요 에브리나 이치 이런 것들 됐습니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런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제 일치하고 시제 일치에 예외를 할 건데 시제 일치에서 예외는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말했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가 말했던 거 언제 과거 지구가 둥글건 현재의 팩트 팩트죠 그래서 현재 시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도 나올 거냐 하면요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보고 뭐에 무슨 절 시간에 구사절이라는데 여기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해도 버르장머리 없이 미래 시제 윌 쓰지 말고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는 게 아마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일치에 대한 이게 수의 일치와 시제 일치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화법인데요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 그랬냐면 간접 의문문 때문에 화법을 한다 그랬는데 평소문의 간접화법을 제외한 이거 의문문의 간접화법 있죠 이 부분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나올 예정이니까 됐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포커스 83에서 의문문의 간접화법 한 다음에 여기에 포커스 85에서 관계 있는 거 간접화법과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번 시험 범위 때문에 하는 것은 요 두 녀석인데 나머지 애들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지 중학교 전체의 문법이 정리될 테니까 83하고 85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로 나뉜다 했죠 일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화법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일치에 대한 전반적인 거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와 그 다음에 시제의 일치 두 가지가 있다 수와 시제의 일치 먼저 수의 일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주어가 단수면 당연히 단수동사 쓴다는 거고요 주어가 복수면 복수동사 쓴다는 거 되게 쉬운데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일치 오브 더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옵니까 일치 오브 더 북북스머니 북스 밖에 못 와요 일치 북북스머니 일치 북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치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치 오브 더 북스와 일치 북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얘들 중에는 뭐가 와야 된다 이즈가 와야 된다 일치 오브 북스명사도 단수 취급 일치 단수명사도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에브리는 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고 에브리 북하고 이즈 하는 거 됐습니까 그 외에도 원 오브 더 북스 이런 거 있구요 그 다음에 보스 A&B 보스 A&B 보스 A&B는 암만 길어봤자 위나 대인 복수 취급하죠 그니까 보스 오브 더 북스 보스 U&I R 이렇게 비롱사 복수형 갑니다 여기는 되게 간단한 거 나와있어요 저걸 goes to the concert에서 저걸 암만 길어봤자 쉬니까 뭐 오는 게 당연하다 고우스 오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The girls go to the concert는 The girls 암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They go to the concert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게 간단한 문법이면서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깊이 파면 팔수록 수의 일치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Either A or B 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Either A or B 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줍니다 됐습니까 보스 A&B는 얘를 대이나 위치급하고요 얘한테 맞춰주고 얘가 만약에 C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E죠 이게 만약에 I가 있다 그러면 M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들 알고 있겠지만 Both A&B A와 B 둘 다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 하나 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그래서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같이 설명하고요 얘는 대이 취급하면 되고 얘는 B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J의 일치입니다 CJ의 일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CJ의 일치란 조심해야 될 게 CJ의 일치란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일단 어 뭐가 두 번 나와야 된다 누가다가 두 번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는 무슨 절일 거고 하나는 주절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는 주절의 어떤 부속금이 되는 무슨 절일 거다 종속절일 거다 이겁니다 주절과 종속절 종속절을 만드는 방법 종속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절과 명사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는 형용사절이겠죠 관계대명사라고 다뤘습니다 형용사절이 전부다 그 다음에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의 종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들이 되는 걸 부사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면 시간의 부사절 why에 대한 대답이면 because가 대표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없습니다 부사절로는 그 외에도 두 개를 더 했는데요 만약 뭐뭐 한다면 어디였고요 양보의 부사절은 order가 대표죠 비록 뭐뭐이지만 비가 내리지만 나는 뭐 거기 학교까지 걸어갔었다라는 것들 order가 대표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 뭐 한다고 미래에 뭐 할 거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고 다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가 지금 말하는데 과거에 뭐 했다니 그건 종속절에 과거 시절에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가 지금 말하는데 그가 현재 어떤 뭐 습관을 갖고 있다 난 뭐 그가 현재 말하는데 he said that he gets up at six 그렇죠 현재 현재 습관을 얘기할 수 있죠 현재 현재 사실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절이 현재일 때는 종속절에 모든 시제가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절의 과거야 그렇죠 그가 과거에 말했었다 현재 뭐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주절의 과거이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시제는 과거 시제 아니면 과거 완료 시제일 거야 뭐 이런 게 시제일치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일치에 예외해서 뭐에 대한 대답 속에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는 버르장모를 비위 쓰지 마라 하나 더 있죠 조건절에서도 마찬가지 미래에 있을 일일지라도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는 게 아마 시제일치에 예외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어쨌든 시제일치를 용어날라 그러면 뭐랑 뭐랑 구성돼야 된다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돼야 되는데 한 문장 속에 쉼표가 있거나 또는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서 뭐 I was happy when I was young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렸을 때 행복했었다 뭐였는지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다가 두 번 나와야지 시제일치라는 걸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로 나온 건 내가 언제 생각했어 과거에 생각했는데 그녀가 뭐 했다고 과거에 옳았다고 그 당시에 옳았다고 그때 생각했었다 그때는 그녀가 옳았다고 생각했었어 됐습니까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과거니까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오면 되고 현재 시제는 모른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틀린다 이겁니다 이런 게 시제일치라고 볼 수 있다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주절과 종속들의 내가 생각했던 게 과거면 그녀가 옳았던 건 과거 아니면 대가고 했죠 그러니까 she was right 또는 she had been right 이런 것들이 옳을 수 있단 말이야 she is right 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고에 그녀가 옳았다고 과거에 생각했다 또는 과거에 옳았다고 과거에 생각했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안 되고요 이런 게 일치고요 그 다음에 시제일치의 예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법이란 무엇이며 화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 화법이란 누군가와 한 말을 전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전달하는 걸 화법이라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 있고 직접화법은 이런 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화법 그러니까 여기 화법을 우리가 이제 수업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요 우리말로 자유자재로 우리말과 영어를 자유자재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만 먼저 화법에 대해서 설명할 걸 미리 쭉 해보면요 그는 그가 배고프다고 말했다 이런 걸 보고는 무슨 화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간접화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쌍따옴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보고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됐습니까 영어로 생각해보면 그가 말했던 거 시제가 뭘 것 같아요 과거 그럼 배고팠던 것도 무슨 시제라야 돼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영어로 표현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 만드는 뭐가 있을까요 겁만드는 덫이 있겠고 그럼 겁만드는 덫을 좋아하는 말하다는 뭐죠 say say죠 say that이죠 speak that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tell that tell도 덫을 쓰긴 쓰는데 tell a b 할 때 b 자리에다가 she told me 덫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거는 딱 봐도 덫은 이렇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he가 뭐 했다 said 했다 that he 이런 식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면 he said 땅땅트하고 I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가 바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왜 얘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당연한 거야 됐습니까 왜 우리말로 생각해보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자 그가 말했던 건 그때 당시에 배가 고팠던 거고 그때 과거 시제로 얘기했겠어요 이게 과거에 지나간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과거에 배가 고픈 거야 그 순간 배가 고팠던 거야 그 순간 배가 고팠던 거야 그 순간 배가 고팠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다 현재 시제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법에서는 이게 이렇게 바뀌는 우리말적인 감각이 필요하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가 왜 얘가 되는지 얘는 왜 과거였는데 왜 현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뭘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화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직접과 간접화법이 있고 직접화법은 쌍따옴표에 있는 거다 그 사람이 말했던 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said I like the shoes 그녀가 말했었다 나는 이 신발이 마음에 들어 그 신발이 마음에 들어 이걸 화법 바꾸니까 She said that 그녀가 마음에 들었었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She said가 쌍따옴표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인데 근데 간접화법 할 때는 겁만 드는 됐이 되고 그 다음에 왜 여기 like는 왜 like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그래서 일치하고 화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화법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전환할 때는 뭐 종석절의 주어와 시제 등을 주절에 일치시킨다 했는데 무슨 수학공식처럼 설명해놨는데요 이건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런 규칙을 물론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이런 규칙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면 되느냐 방금 봤던 어 이게 이걸 보여주고 이걸 써봐라 했을 때 쓰면 되고요 거꾸로 이걸 보여주고 이걸 써봐라 라고 할 줄 이걸 이제 이게 없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건 직접화법이지 않니 간접화법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니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예문이 있는데 He said I want to play the guitar 그가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 시제 말했다 그렇죠 과거 그 당시에 나는 뭐 하고 싶다 기타 연주를 하고 싶다 하기를 원한다 이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said that He 그쵸 그럼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가 말했던 거니까 그가 원했었다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뭐 시제 일치해주고 I는 He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봐주겠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I want to play the guitar now 이런 게 있었어 그쵸 그러면 He said I want to play the guitar now 난 지금 기타 연주하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란 말은 여기에 뭐가 돼서 들어가줘야 돼요 그쵸 그때로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 He said that he want to play the guitar 다음에 나우가 뭐로 바뀌어서 여기에 있을까 그렇죠 된이 돼서 있어 오겠죠 그때 기타 연주하고 싶었다고 말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있구요 자 수의 일치 단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리 그냥 단순하게 되어있는데 에브리는 에브리 북 이런 식으로 밖에 못 쓴다 했고 이치는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이치 북 이치 오브 더 북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써도 되겠죠 이치 북이란 방법이 있고 이치 오브 더 북스 명사 북스가 있다 어쨌든 이치 북이든 이치 오브 더 북스든 중에는 뭐가 와야 된다 이즈와 같은 단순으로 찾아와 줘야 된다 뭐 에브리 에브리 북 당연하구요 지금 설명하는 얘들 있죠 이거 여러분들 언제 학교에서 시험 쳤던 거냐면 중2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쳤던 거예요 그 뭐야 학하피플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때 그 그게 아마 3관과 4관과 사과 사과구나 사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외에도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anybody nobody 입니다 그쵸 얘들도 다 단수 취급한다 그렇습니까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every room is clean 모든 방이 깨끗하고 each girl has her own dream 각각의 여자아이들은 자신만의 뭘 가지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each of the girls has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예 예 됐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어 뒤에 있나 아 아마 없을 수도 있어 자 받아라 슝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뭐야 앞에는 머리고 네 앞쪽은 머리고 자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명사 입니다 됐습니까 $30 is expensive for a meal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30 달러는 비싸다 뭐로써는 한 그렇죠 한 끼 식사 비용으로는 이런 얘기죠 한 끼 식사 비용으로 30 달러면 뭐 3만원 넘겠네요 3만 뭐 한 2-3천원 되겠네요 요즘 한 끼 식사도 3만 2-3천원 쓰는 건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0 달러의 뜻이 30 달러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 열쇠 없어 30 달러는 30 달러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다 하나의 더너리로 지급한단 말입니다 10 달러는 식사비로는 비싸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학문 이름입니다 학문 이름 그래서 Mathematics is my favorite subject 특이한 친구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학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Mathematics라니까 S가 S가 뒤에 S가 S로 끝나는 어떤 그 광고 명칭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은 거 Echor No Mix 이런 것들 경제학이죠 그 다음에 물리학 Physics Physical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라 뜻이고 Physics 물리학이죠 물리학 이렇게 S로 끝나는 학문 명칭들이 있는데 얘들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뭐한다 잇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S로 끝났다고 어 이거 보수 아닌가 수학들 아닌가 아닙니다 수학이란 말이고요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Economics is my favorite subject Physics is my favorite subject 이런 식으로 과목명도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수 취급하는 덩어리입니다 단수 취급한 덩어리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특히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냐 이거 뭐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던 거네 그치 썸 오브 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합시다 썸 북북스 머니 썸 북스와 썸 머니 두 가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썸 오브 더 북스도 되고 썸 오브 더 머니도 된다는 얘기가 지금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단수병사 했으니까 대표로 더 머니를 하겠습니다 더 머니 더 머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썸 오브 더 머니 이즈 한단 말입니다 썸 오브 더 머니 이즈 그 돈의 일부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썸 오브 더 머니 이즈고요 그 다음에 모스트 오브 더 머니 한번 보겠어요 모스트 오브 더 머니 그 돈의 대부분 이런 뜻이겠죠 그 돈의 대부분 모스트 오브 더 머니 이즈 마인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거야 그 다음에 해프 오브 더 머니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해프 오브 더 머니 그렇죠 그 돈의 절반은 이제 내 거야 이즈 마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레스트 오브 더 머니 한번 보겠어요 자 레스트가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봤어요 휴식 쉬다 이런 뜻으로 만나봤죠 그런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나머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더 레스트 오브 더 머니 한번 뭐 뜻이겠어요 그 돈의 나머지는 널 주고 나서 남은 거 나머지는 The rest of the money is mine 나머지는 내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될 텐데요 대표로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4분의 3 4분의 3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3 4th 이렇게 합니다 3 4th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분자 분모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는 1 2 3로 표현합니다 분모는 분모는 2nd 3rd 4th 이걸 보고 정확한 명칭은 서수라고 하고요 1 2 3 4 그 다음에 얘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는 서수구요 분모는 아 참 분자는 다 서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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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입니다 기수 기수 미안 기수 분자는 기수구요 그 다음에 분모는 서수로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합니다 3 4 4 4itude 서수와 기수로 기수와 서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그 돈의 4분의 3은 내꺼야 3 4th of the money is min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표로 내가 더 머니를 했는데요 어 뭐 디애플도 해볼까 여기 더파이 있으니까 뭐 더파이도 합시다 더파이 자 지금 얘들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고 셀 수 있는 명사에 못 올 수 있다 단수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디애플이죠 그쵸 그러면 해프 오브 디애플 하면 어떤 느낌이야 요런 느낌이죠 그쵸 그러면 그 사과의 절반 해프 오브 디애플 이거 안만 기려봤자 뭘까 잇이란 말이죠 잇 그래서 잇가 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사과 몇 개의 절반이야 한 개의 절반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란 말이죠 그쵸 뭐 이렇게 사과 한 개 그려 놓고 외동부 빼고 나머지 다 했어 이러면 어떤 느낌이야 모스트 오브 디애플 이런 뜻이겠죠 모스트 오브 디애플 그 사과의 대부분이 썩었어 모스트 오브 디애플 이즈 롯든 테두리 몇 개 한 개 그래서 암만 기려봤자 잇 이건 어떤 느낌이다 모스트 오브 디애플 의 뜻이다 썩 오브 디애플 가능해 불가능해 썩 오브 디애플 가능하단 말이죠 사과 한 개의 약관이란 뜻이 있어 사과의 사과 한 개의 일부분 뭐 썩 오브 디애플도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 정도 할까 썩 오브 디애플 그런 느낌인데 테두리 몇 개 그래서 암만 기려봤자 계속해서 잇이란 말이야 사과 와사삭 와사삭 내가 한 입 먹고 와사삭 하고 나서 더 레스트 오브 디애플 니가 먹어라 그렇습니까 The rest of the appl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과 몇 개의 나머지 한 개의 나머지 테두리 몇 개 한 개 The rest of the apple 단수 it 취급한다 답인이 없을 때 rest가 나머지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 했었어요 휴식 말고 나머지 남은 부분 The rest of the 단수명사 자 이거는 사실은 다음번에 설명할 건데 다음번에 설명할 거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좋겠어 자 챕터 지금 몇이지 하여튼 다음 챕터에 얘기할 거 미리 얘기하면요 다음 챕터에도 이 설명을 할 거지만 이번에는 사과가 이렇게 있어 그쵸 근데 요렇게 했어 그치 4개 중에 2개니까 half of the 눈치챘네 half of the apples 하면 사과 들 중 절반이란 얘기죠 안방 길어봤자 이건 데이 취급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건 다음 챕터에 할 건데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alf of the apples half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라는 게 다음 챕터에 설명 나와요 some of the apples some of the apples 했어 some of the apples 뭐 요렇게 할까 some of the apples 앞만 길어봤자 데이 보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뭐 사과 다시 4개 그려놓고 요렇게 했어 그럼 수치로 얘기하면 몇 분의 몇 3 그러면 요렇게를 영어로 표현하면 three fourth of the apples are 한단 말입니다 three fourth of the 그 사과의 4분의 3은 데이 are 한단 말입니다 three fourth of the apples 그래서 분수 오브 복수명사 half of 복수명사 some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는 거 비교해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 나올 거죠 미리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요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부터 하네 그러면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와 어 넘버 오브 복수명사를 비교하겠습니다 이 챕터에는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가 나오고요 바로 다음 챕터에 어 넘버 오브 복수명사가 나올 건데요 자 일단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얘부터 먼저 설명하면요 뭐뭐의 개수란 뜻입니다 뭐뭐의 개수 그래서 아까 전에 30달러는 비싸다 라는 얘기할 때 30달러 30달러는 비싸다 30달러는 비싸다 비싸다 이것도 똑같은 문법이 종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뭐 할까 뭐가 자꾸 떨어질까 자 이런 거를 영어로 표현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최근 증가추세 있습니다 일단 무슨 시제 해야 될 것 같아 현재 진행형 그렇죠 현재 진행형 최근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영어로 템포랄이 팩트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뭔소리에요 템포랄이 임시적인 이런 뜻이구요 임시적 사실 템포랄이 팩트 그니까 이터널 팩트가 아니구요 영원한 사실이 아니구요 그렇습니까 펄모넌트 팩트가 아니구요 템포랄이 팩트 일시적 사실 최근의 경향성 템포랄이가 일시적인 인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진행형으로 하구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더 넘버 오브 칼즈 자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인크리즈 인데요 증가하는 중이니까 인크리징 할 거구요 그럼 얘 진행형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에 여기에 이즈 아니면 R 가 와야 되는데 둘 중 뭐겠다 더 넘버 오브 칼즈 이즈 인크리징 뭐할까 최근에 리슨틀리 할까요 리슨틀리 그렇습니까 nowadays lately 그래서 더 넘버 오브 칼즈 칼즈 보고 여기에 데이로 취급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커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동차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숫자가 대수가 증가한단 말이야 대수가 증가한단 말이지 때문에 이 친구를 뭐 취급해야 된다 암만 길어봤자 예 그것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뭐 지난달에는 뭐 오백만대였는데 이번달에 뭐 오백육 뭐 오백 뭐 오백십만대가 됐다 어 증가하고 있네 됐습니까 오백만 오백십만 전부 다 숫자이기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이 치급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어 넘벌 어브 복수명사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요 이 어 넘벌 어브가 무슨 뜻이다 맨 맨 이란 뜻이냐면요 많은이란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오르게 똑같아 왜냐하면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 개수는 셀 수 있는 것의 개수야 셀 수 없는 것의 개수야 셀 수 있는 것의 개수야 셀 수 없는데 어떻게 개수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복수명사가 오르고 똑같아 됐습니까 그런데 더 넘벌 어브 복수명사는 뭐의 개수 됐습니까 뭐 내 필통 안에 들어있는 연필의 개수는 뭐 열두 개다 더 넘벌 어브 펜슬스 인 마이 뭐 펜슬 케이스 이즈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대답은 열두 개니까 투어브 뭔가 투어브 단수 취급한단 말입니다 투어브 이즈 더 넘벌 어브 펜슬스 인 마이 펜슬 케이스 십이는 내 펜슬 케이스 속에 있는 펜슬의 넘벌 개수다 단수 취급하구요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다 뭐뭐가 있다네 뭐뭐가 있다네 뭐뭐가 있다네 그쵸 하나가 있어 여기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 넘벌 어브 칼즈는 어 넘벌 어브 칼즈는 어 넘벌 어브 칼즈는 뭐 같다? 매니 칼즈다 there are many cars 많은 차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매니 칼즈 이즈겠어 매니 칼즈 알겠어 칼즈 알 그래서 어 넘벌 어브는 많은 이란 뜻이다 이 자리에 이즈 같은거 와놓고 만약 틀렸냐 하면 당연히 틀렸고 이렇게 복수 취급해야 된다 there are many cars there are many cars there is many cars 라고 묻는 중1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면 더 넘벌 어브 복수명사나 뭐의 개수기 때문에 it is 해야되고 그 다음에 어 넘벌 어브 칼즈는 매니 칼즈니까 they are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네 비교해서 한꺼번에 다음 챕터에서 설명할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빠져있는게 뭐냐면 원어브 더 북 북스머니 북스 북스 is are is 원어브 더 복스명사도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에 뭐 A에 보면 요거 보이죠 네 그쵸 그럼 서브젝트야 서브젝트야 서브젝트 그쵸 이거 S 빼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사기 많이 친다 그랬죠 조심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뭐 큐리어스가 뭔 뜻인지 모르는 찾아오시구요 리조트 뭔지 모르는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에 3번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것 같애 A에 3번에 네 투 워크에 밑줄 치라 그러겠죠 네 그쵸 네 그래서 투 부정서에 무슨 용법인지 물어보겠죠 그러나 디스턴스의 뜻은 알죠 네 디스턴스 디스턴스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딱 생긴거 봐도 명사일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얘 먼 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파 말고 D로 시작하는 형용사 한번 먼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D로 시작하는거 한번 찾아보세요 디스턴스는 명사로서 걸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far 말고 먼 이란 뜻 디스턴스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4번 보면요 뭐 Has been destroyed 아니면 Have been destroyed 하여튼 뭐 여기에 요런거 오고 요렇게 생겼죠 동사에 요 동사가 Has been destroyed 아니면 Have been destroyed 이렇게 될텐데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생겼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니까 요 A의 4번은 해석 잘 해보시구요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완료가 있는거잖아요 Has나 Have 플러스 PP잖아 그쵸 그러면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재 완료의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 어떤 느낌인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 어떤 느낌인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에 몇 번에 또 형광면치를 할까 비에 4번에 투워치어 무이 보이시죠 초보장사의 무슨 종법인지 그 다음 B에 5번에 보면 여기에 Based on 이란 표현이 있죠? Based on 여기서 궁금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기에 웹 베이싱 Based on 이 안 되는지 왜 Based on인지 그 다음에 Science하고 Based 사이에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바로 뭐다? 분사의 명사수식이죠 됐습니까? Experiment 뜻은 아시죠? Experiment 몰라요? 몸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Experiment 중3 되면 이정도 어디는 알아야죠 그 다음에 뭐 뭐 이거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뭐할 때 배웠더라 그쵸 By 쓰지 않는 수송탈 했었죠 Be Disappointed At Be Surprised At Be Satisf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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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뭐에 만족하다 Be Disappointed At 뭐였더라 뭐뭐에 실망하다 그니까 그러면 Be 뒤에 어떤 시 와도 되지만 Feel 뒤에 어떤 시 와도 상관없죠 Be Be 뒤에 어떤 시 나 I am Happy나 I feel happy나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쵸 I am happy 몇 형식 문장 그쵸 이 형식 문장 I feel happy 똑같이 이 형식 I get happy 똑같이 이 형식 됐습니까? Feel 뒤에 어떤 시가 오는 문법을 보고 중1 때 뭐라고 배웠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You look happy 할 때 했었죠 Feel 어떤 Look 어떤 Sounds good Sounds well Yeah Sounds good 그쵸 That sounds good 그 전부 다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이 형식 할 때 했던 문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에 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만큼 신이 나있다 그 다음에 모든 아 그 노래의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모방됐다는 얘기는 뭐 이런걸 보고 뭐라 그러죠? 어 저작권 위반인데 남의 거 뺏겨서 그대로 하는 거 어 카피캣 카피캣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구요 이걸 보고 뭐 했다 그래 아 아 어 이거 알고 봤더니 무슨 노래 아 무슨 노래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네 들켰네 됐습니까? 이거 뭐 했다 그러는데 네 신동이 너 알아 몰라 알면 카톡 대답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리걸리가 보이시죠? 일리걸리 하고 뭐하고 비교하라 그럴 거 같아 일리 일리 일단 일리가 비교하라 그러겠죠 네 그쵸 일리걸리는 뭐고 일리걸리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거 같은데 뭐 얘기할 거 같아요 일리걸리 뭔지 궁금해 죽을 거 같다 그러겠죠 일리걸리는 또 뭔지 일리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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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일리걸리도 있겠죠 뭐 일리가 조사해오면 일리걸리가 뭔지 자동으로 알 거고요 됐습니까? 일리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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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i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든때도 있고 un un 붙여서 반대말 만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candidates가 있는데요 candidates가 무슨 뜻인 거 같아요? candidate 지원자 겠죠 같은 말은 어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어플라이얼스 캔드디트 어플라이얼스 에이로 시작하는 같은 말 찾아봐라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인크리즈의 반대말은 디크리즈죠 어떻게 알았어 인크리즈 디크리즈 데크레센도 뭐 이런거 혹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데크레센도 또 나게 들어봤죠 그렇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영어입니다 데크레센도의 뜻이 뭐야 점점 약하게 그렇습니까 아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관계가 있죠 데크레센도 점점 약하게 니까 디크리즈가 뭐하다 감소하다 어 데크레센도의 반 아 영어 아이 음악에서 데크레센도의 반대말은 크레센도죠 인크레센도는 아니구요 크레센도는 왜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그러니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전부 다 이탈리아 오네요 그 다음에 각 학생이 역사보고서를 내야만 하구요 그 다음에 그 강의의 대부분이 매우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서밋이 뭔 뜻일 것 같아요 서밋이 보고서다 아닐텐데요 서밋의 같은 말은 핸드인이죠 그 다음에 렉쳐가 뭔 뜻일 것 같아요 강의 겠죠 그럼 렉쳐로 하면 여기다 R만 넣어보세요 렉쳐로 한번 볼까요 렉쳐로 강사 강사 렉쳐로 됐습니까 이제 슬슬 어휘 확장 하셔야죠 렉쳐 같은거 알아야죠 레슨 뭐 이런것만 하다가 이제 렉쳐 이런것도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커스 79 2H 복수 자 그래서 복수 취급하는 경우 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해프부터 먼저 설명하면 해프 오브 디 애플즈 했어 해프 오브 디 애플즈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프 오브 디 애플즈 하면 사과 몇개인거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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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즈 한만 길어봤자 대이겠죠 당연한거죠 됐습니까 해프 오브 디 애플즈 사과 6개 중 절반 3개 R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사과 2개 가져갔어 내가 2개 가져갔으면 얘들은 내가 안 가져가고 남은 사과죠 그렇죠 그러면 2개 가져가고 남은거 4개 영어로 더 레슨 오브 디 애플즈 R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남은 사과 내가 2개 가져가고 남은거 4개 네가 먹어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남은 것도 The rest of the apples 그 다음에 내가 5개 가져갈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면 Most of the apples겠죠 Most of the apples Most of the apples는 뭔 뜻이야 그 사과의 대부분 암만 길어봤자 They are 해줘야 되겠죠 Most of the appl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중에 내가 한 뭐 한 3개정도 가져갔어 한 2개정도 가져갈까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건 Some of the apples겠죠 Some of the apples 그 사과 중 약간 몇개 몇몇 개 Some of the apples 암만 길어봤자 They are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안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면 뭐 of the apples지 One of the apples is 해줘야 된단 말이죠 One of the apples 내가 한 개만 가져갔으니까 One of the apples is 해야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단수명사하고 뭐 취급해야된다 단수 취급해야된다는게 여기 없네 여기 있을만한데 그렇죠 비교 원오브 무슨 명사는 동수명사는 뒤에 뭐가 온다 이즈가 와야된다 어쨌든 원 오브 더 머니 된다 안된다 원 오브 더 머니 안 될 리가 없죠 원 오브 뒤에는 반드시 뭐 할 수 있고 몰아야된다 셀 수 있고 복수를 해야된다 idis가간다 every 다ić지 얘 는 셀 수 있고 단수로 해야된다 every book one of the books is some of the book is some of the books are one of the books is half of the books are half of the book is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Are you following me? You know what I'm saying? 예 그 외문으로는 Some of the animals are still hungry 그 동물 중 일부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They are still hungry Some of the 복수 명사는 They 지급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습니다 The number of the cars The number of the cars 는 it이지만 The number of the cars 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Many cars 라는 뜻이기 때문에 Many cars is Many cars are Many cars are The number of cars are on the road Many cars are They are on the road 그것들이 도로 위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많은 차량이 도로 위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Both AMB 나오죠 Both AMB 나오니까 여기에는 이제 Both AMB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나오겠죠 네 그래서 Both AMB는 R 취급한다 Both Tom and Jerry Have been to Europe 그렇죠 여기 되게 반갑죠 네 그쵸 무슨 시젠데 현재 완료 시젠 현재 완료 시젠 현재 완료 시젠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그래서 Tom과 Jerry 둘 다 유럽에 그렇죠 가본 적 있다 Both Tom and Jerry 암만 길어봤자 네 데이죠 네 그럼 이 옆에다가 비교 몇 개 하겠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하겠죠 비교 1 못 쓸 것 같아요 1을 거기다 적응하면 적응하면 Either Tom or Jerry 그다음 뭘까 그렇죠 Has been to Europe 그리고 해석은 뭐다 Tom과 Jerry 둘 중 한 명이 유럽에 가본 적이 있다 Tom과 Jerry? 오 Tom이랑 Jerry 통과 Jerry 됐습니까 반갑나요? 네 오케이 누가 불쌍해 당연히 Tom이 불쌍하지 Jerry가 얼마나 유럽한지 알아요 그쵸 그쵸 Tom 불쌍해 붙겠어 맨날 피아노에 손가락 찌고 그쵸 엄청한게 되잖아요 맨날 100톤에 머리 맞고 그렇습니까 생명력 하나 끝내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 20분 뒤에 다시 회복해서 또 Jerry랑 그러고 있어요 한편에 한 20분 정도 하던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맞춰준다 그럼 뭐 그다음 거 안 써도 되겠죠 네 둘 다 안 가봤으면 둘 다 가본 적 없으면 뭐라 그런다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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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I한테 맞춰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단수 취급이 아니야 B한테 맞춰줘야 돼 동사랑 가까운 놈한테 맞춰줘야 돼 왜 그러냐 A or B가 둘 중 한 명이 가봤다는 거니까 Tommy 가봐도 상관없고 내가 가봐도 상관없잖아 네 됐습니까 그럼 I면 그때는 요렇게 have가 와줘야 됩니다 I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I has가 아니고 I have been to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 뭐 신발 한 켤레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양말 한 켤레 이런 거 그래서 Are there any socks in the drawer 됐습니까 드로워 에 두 가지 뜻 그쵸 그림 그리는 사람이란 뜻도 있죠 네 그쵸 그래서 또 무슨 뜻도 있나요 오케이 서랍 왜 그러냐 하면 드로우가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인데요 드로우는 뭐 하다가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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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하다 당기다 당기다 서랍은 당겨야 열리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Are there any socks any socks 암만 기러봤자 데이니까 여기에 R가 오겠단 말이죠 서랍 안에 양말이 있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애니랑 요 녀석이랑 서로 잘 어울리는 거야 특별한 경우야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묻는 문장에 애니를 쓰면 진짜 궁금한 거야 예스란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그렇죠 서랍에 진짜 양말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궁금하다 를 해볼까요 반갑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궁금하다 서랍 안에 I wonder 아따 아따 이러고 있는 거죠 상담은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궁금하다 롱 합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지금 주절이 마침표인데 얘가 계속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면 자연스러울까 어 눈치챘네 됐습니까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대로 쓰면 Are there any socks in the drawer 하고 물음표 하면 안 되죠 I wonder 주절인데 I wonder 당연히 마침표죠 여기 뭐게 그렇죠 뭐 Better 또는 좀 짧은 거 쓸래 If 해놓고 얘가 뭐가 돼 돼 If there are any socks in the drawer or not 됐습니까 이게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Are there any socks in the drawer 하고 I wonder 하고 합치니까 If there are any socks in the drawer or not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간접 의문문 뭐가 없는 경우 의문사에는 앞에 의문사가 의문 물에는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걸 보고 Yes No 퀘스천이라고 Yes No 퀘스천에서는 무슨 뜻을 가진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의 if나 weather 를 쓴다 됐습니까 이건 마냥라면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시험 범위니까 까먹었을 테니까 한번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 블라블라 뭐야 눈은 왜 움직이고 난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there is 할지 there are 할지 이 말입니다 뭐 중일 때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 책 중에 하나가 있다 내 책 중에 한 권이 있다 하고 싶으면 there is 내 책 중에 한 권 있다니까 there is one of my books 이렇게 해도 되겠죠 there is one of my books on the table 됐습니까 탁자 위에 내 책 중에 한 권이 있어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며 네 그게 there is one of my books 해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3매거젠스 세 권의 잡지죠 그쵸 세 권의 잡지 앞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어랑 어울리겠죠 there are 3매거젠스 잡지 세 권이 있다 on the couch on the couch 이거 뭘까 on the sofa겠죠 couch potato couch potato 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couch potato 그대로 해서 가면 뭐야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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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을 뭐 couch potato 라고 그러겠어 sofa 그쵸 여러분들 보니까 뭐 그 카우치 포테이토 사람 뭐 배드 뭐야 배드 포테이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유튜브 틀어갖고 으흐흑 으흐흑 누워서 아무것도 안하고 티비만 보는 사람들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빠들 이제 주말에 되면 카우치 포테이토 되잖아 그래서 요즘은 손흥민 거 안 보겠구나 옛날에 손흥민 거 맨날 틀어놓고 아버지 이러고 조커 틀어 놓고 카우치 포테이토 안 되겠어요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니네 아빠가 아 그 인간 그거 안 되겠는데 끝내야 돼 그럼 무슨 게임이에요 칼질 하고 막 이런거요 칼 막 창으로 바꿨다가 단도로 바꿨다가 그치 규현이 관심 가진다 무슨 게임일까 오케이 언젠가 철 들겠죠 뭐 안 들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또 시험 끝났다고 조금 시간이 있는 모양이네 인간이 그니까 연합쓰리 매거진 온 더 카우치 온 더 소파 그 다음에 대열이죠 버스 탑 뭐가 있다 버스 정류장이 있다 오바데엘 어디에 저짜 저 됐습니까 저짜 저 버스 정류장 있네요 버스 탑은 안만 길어봤자 잇이니까 물론 여기 잇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플러스 단수명사일 때만 잇인데 어쨌든 뭐 다시 얘기한다면 잇 될테니까 어쨌든 잇이랑 어울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 전 속으로 써라 뭐 특별한거 없이 쭉쭉 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여기에 비얼라우드 투두죠 비얼라우드 투두 비얼라우드 투두는 어떤 뜻일 것 같애 뭐야 비얼라우드 투두고 이런거 할까 비얼라우드 투두고 무슨 뜻일 것 같애요 어 얘 몇번째 녀석일까 얘를 하나 받았네 세번째 녀석이면 얼로우의 뜻이 뭐야 허락하다면 얘는 그러면 그러면 요렇게 하면 허락 받는다 뭐뭐 하는 것을 허락 받다 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는게 아니구요 천지 달라요 비얼라우드 투두는 뭐뭐 하는 것을 허락 받답니다 그래서 may i go there 대신에 쓸 수 있는게 뭐냐 may i go there 대신 쓸 수 있는게 am i allowed to go there am i allowed to go there may i go there am i allowed to go there am i allowed to go there may i go there am i allowed to go there may i go there 뭐뭐 하는 것을 허락 받다 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동태네요 b 플러스 bp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세브럴 세브럴이 뭐로부터 나온다더라구요 세븐 그러면 세브럴 북북스 머니 세브럴 북스 밖에 안되겠죠 당연히 의미력은 뭐하고 비슷하다 썸하고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썸 북스와 썸 머니가 되죠 문법적으로 썸 뒤에는 셀 수 없는 것에 단수도 올 수 있고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올 수 있습니다만 세브럴은 셀 수 있는 것에 복수 밖에 못 와요 세븐 머니 돼 안돼 세븐 머니 되겠어 안되겠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에이의 4번에 보면 어딘가 형광펜 칠할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에이의 4번에 보면 어딘가 형광펜 칠할 것 같지 않나요 요기 칠할 것 같지 않나요 오 칠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번호 몇 개 쓸까요 두개 두개 쓰겠죠 둘 중 뭔지 궁금해 죽을 것 같네요 지금 막 여러분도 궁금했잖아 네 둘 중 뭔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왜 엔터링 인투더스테디움 하면 왜 안될까 엔터링 인투 왜 여기 인투 들어가면 왜 안되지 궁금해 죽겠네요 그렇습니까 뭐 뭐 뭐 V도 있고 그치 그렇잖아 엠도 있고 엠도 있고 엠도 있고 엠도 있잖아 그치 D도 있고 네 네 네 윌 유 윌 유 윌 유 뭐 말하고 싶죠 D로 시작하는 것도 알지 네 D로 시작하는 거 알겠어 D로 시작하는 거 알겠어 조금 어려웠는데 네 이제 해놔야 돼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지 관계 부사 써야 되는지 문법이 연결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것도 혹시 하나 네 진짜로 네 오 오 오 아만있어봐 아 미안 A 아 A로 시작하는 거 있구나 그래 A로 시작하는 거 있네 뒤에는 미팅 나올 거 같고 그치 너무 말했나 네 그럼 G로 시작하는 건 별로 안 한 거 같은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G 하나 진짜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전부 다 뭐 쓰면 틀려 전치사 쓰면 틀리는 거 시리즈죠 됐습니까 정식 명칭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됐습니까 목적어가 전치사 없이 그냥 오면 되는 동사들 엔터 나온 김에 우리가 나온 김에 자꾸 해줘야지 기억에 남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헐즈가 여기에 뭐 6번에 보면 헐즈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뭐 중3인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그 뭐야 B인가 이게 B네 선생님 손가락에 가려서 날라가 버렸네 선생님 요새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돈이 있을 거 같냐 중1도 없고 지금 말이야 또cem 주변에 방황하는 중1도 있으면 좀 잡아오라니까 조명 동인들 아주 안 치게 잘 놓고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시험에 안 치고 이러면서 오케이 네 2학기 때 시험 치잖아 네 니들은 안쳤나? 그냥 1학년 통째로 와 그렇구나 네 너는 학기자였고 2학기 때 쳤잖아 2학기 때 너 시험 데뷔하느라 나 진짜 쎈 빠지는 줄 알았다 진짜 자 B에 이번에 어디다가 형 광필이 칠할 것 같아요 그렇죠 2삐컵에 하겠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네요 왜 친구한테 협박하고 그래요 너 이따 남아 막 이런 거 아니야? 초이한테 막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왜 불렀어? 오케이 케이트와 그대 동생 둘 다 꼬부치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중 일부는 한국의 광주에서 만들어졌네요 구비에서 좀 만들어지지 좀 큰일이네 그냥 안 했어요 누가 그래요? 그래 보여요 이거 딴 데로 빨리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사 가야죠 이사 가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어디로 갈 건데요? 호... 호주 그렇게 엄청 심심하고요 고기 집순이들의 천국이다 초이도? 동이? 호주 좋다? 호주 가서 살만하다? 어 다빈이는? 해외 나가면 인증차별이 좀 심하지 그럼 뭐 하얗게 분칠하고 다니지 뭐 가오다시다 까만 옷 입고 그치? 강호동처럼 해갖고 다니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요 여기 디스트로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디스트로이 뜻이 뭔데? 그러면 붕괴되다 붕괴되다 이런 뜻인가요? 네 붕괴하다 붕괴하다 그러면 빌딩이 디스트로이를 하는 거야 디스트로이를 당하는 거야 디스트로이가 하는 거야 그렇죠 막 디스트로이 무섭다 붕괴하다 붕괴하는 뜻하다 디스트로이가 하는 거야 오케이 디스트로이의 뜻은 보통 파괴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파괴하다 그러면 빌딩이 디스트로이를 하는 걸까 당하는 걸까 알아서 해보세요 됐습니까 시제는 뭘 거 같아요 과거 시제예요 과거네요 방무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과거 시제인 거 같네요 두 번째 거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에 일치해서 누구를 단수 취급할지 누구를 복수 취급할지였습니다 어떤 포커스의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배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됐습니까? 표 한 4개 나왔던 거 같아 그치? 표 한 4개 나왔던 거 같잖아 그치? 3개였나? 뭐 3개 있었어 단수 복수하고 같이 연결해서 암기하세요 단수 지급하는 거 표 한 3개 있었던 거 같은데 네 그치? 고공 지급하는 거 한 4개 있었던 거 같은데 네 됐습니까?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린 거 가 뭐 하나 있었죠 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이제 부터는 지금까지는 수의 일치였고 이제는 시제일치입니다 자 시제일치 계속 얘기하지만 일단 뭐가 뭐가 구성된 거다 주절과 종속절이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누가다가 몇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근데 하나는 다짜가 떨어지죠 다짜 떨어지는 녀석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 종속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 에서 다짜 떨어지고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러면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배가 고프다 에서 다짜 떨어지고 내가 배가 고플 때 가 되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요 비록 내가 배가 고프지만 이게 되면 양보의 부사절 만약 내가 배가 고프다면 하면 조건의 부사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다가 두 번 나오는데 둘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시제일치다 그렇습니까 누가다가 그대로 있는 거 물론 의문문이면 누가 뭐뭐하니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묻지 않는 이 부분이 묻지 않는 문장일 때는 누가다 그대로 되는 걸 보고 주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짜 떨어지고 다른 걸로 바뀌는 걸 보고 정석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치 수학공식처럼 설명이 되어 있네요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시제에 맞춰서 하라는 거지 뭐 아무거나 다 와도 다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he thinks that he is happy he was happy he will be happy 했어요 세 가지가 다른 뜻이야 그가 언제 생각합니까 is를 쓰면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현재 행복하다고 현재 생각하는 거고 was가 오면 과거에 행복했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행복했던 거 같아 이런 얘기하는 거고 will be를 쓰면 미래에 행복해질 거라고 언제 생각하는 거야 현재 생각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시제가 추월해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과거고 그 다음에 얘가 현재고 얘가 미래죠 그러면 누가다가 주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다가 주절일 때 여기에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뭐나 과거 또는 대과거밖에 안 되죠 과거완료 뭐 플러스 뭐 헤드 플러스 pp 그래서 디드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뭐 비 동사면 was, war죠 was, war 또는 동사 속에 디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종속절에 있다 또는 헤드 플러스 pp가 있는 것이 종속절에 있다 그래서 he said that he supported the cycle team 됐습니까 서포트 뭐하다 응원하다 응원하다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응원하다가 좋겠죠 네 그래서 그가 언제 말했어 과거에 말했어 과거에 말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언제 그 축구팀을 응원했다고 과거에 응원했다고 과거에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 he said that he had supported the cycle team bef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언제 응원했다고 과거보다 더 과거에 before의 뜻은 전에 시간에 뭐적 전에 덩어리적 전에 이 before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에 기준인 현재가 있으면 여기에 과거가 있고요 he had supported the cycle team before 어떻게 before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before가 되는거죠 여기에 과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있네 이런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가거라고 한다 했죠 head plus pp로 표현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됐습니까 that he had supported the cycle team before 저는 옛날에는 그 팀 응원을 했었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살짝 한번 이거 해볼까요 맛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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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that he supported the soccer team 이거를 이제 쌍따옴표에 있는 버전으로 바꾸면 잠깐만요 he said, 쉼표 쌍따옴표 무슨 시제 해야 되는 거야? 현재 시제 해야 되는 거죠 I supported the soccer team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되니까 had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I 잠깐만 조금 더 보여줘야 되겠네 어떻게 됐다? I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응원했었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거가 뭘 만나니까 과거를 만나니까 뭐가 되고 있어? 더 과거가 되고 있죠 이게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문법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럴까요? 했었었었었었었다고 우리말로 달리 뭐 하기가 좀 그렇네요 오케이 이런 거 곧 만나볼 예정이고요 뭐 얼마 정도 고르라고 돼 있고요 뭐 A에 1번에는 뭐 여기 칠할까 말까? 네 이거는 안 칠해요 어디 안 칠할 건데 어디 안 칠할 건데 어디 안 칠할 건데 됐 하지 말지 뭐 네 다 알잖아 네 지겨 죽겠지 네 알았어 그러면 안 칠하고 수업할 때 물어봐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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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에 3번에 어디 칠할 거 같지 않냐? 네 어디 칠할 거 같은데 잘하네 잘하네 뭐 아시죠 번호 몇 개 두 개 둘 중 뭔지 궁금해 죽겠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A에 5번에 뭐 아니스트 브레이브 뭐 이런 거 굳이 안 물어봐도 되지? 네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6번에 뭐 컴플리트가 기본 형태일 텐데 컴플리트 여기서 컴플리트가 무슨 품사로 사용된 거야 동사 동사죠 네 그렇죠 컴플리트 형용사 돼? 안 돼? 돼요 오 잘하네 형용사로 무슨 뜻인지 궁금해 죽겠네 알겠지 뭐 그 다음 그 다음 By Tomorrow가 무슨 어떻게 해석해요? By Tomorrow 네 By Tomorrow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일까지 내일까지죠 그니까 내일까지 내일까지라는 표현으로 By Tomorrow 말고 모두 하나 있지 않나? 그래서 Until Tomorrow 그래서 Until Tomorrow 그래서 Until Tomorrow 수업할 때 나중에 By Tomorrow하고 Until Tomorrow가 우리말로 해석은 똑같지만 영어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내일까지란 뜻인데 뭔가 달라요 조금 그 다음에 Hey Tomorrow By Tomorrow 그 다음에 Hazel 어쩌구저쩌구 그 다음에 B에 1번에는 어디다 칠할 것 같아 B에 2번에는 What 할 것 같고 B에 2번에는 Weather Weather가 궁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에 3번에는 왜 너무 식상하다 그치 갈 데 없네 그렇죠 B에 4번에는 왜 하필이면 다른거 말고 이걸 왜 썼는지 말하다 마는데 왜 하필이면 TOLD를 썼는지 왜 TEL을 썼는지 그 다음에 B에 5번 1이죠 1 1 1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하 B에 2번 있죠 네 B에 2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이말이 지금 다음 곧 하게 될 무슨 화법을 무슨 화법으로 해보란 얘기죠 직접 화법으로 해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늘 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갈테니까 그걸 들으면 이거 그거 듣고 나서 이거 다시 보면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화법 전환 해보시고요 그럼 그러면 이게 화법 전환 해오라는 얘기는 안 할 건데 에이의 1 2 3 4 5 중에서 화법 전환 해볼 수도 있는게 좀 더 있긴 해요 뭐 헤이즐 could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그러면 뭐 she asked me whether I like Chinese food when I am young I joined the school band I told them that I have been to Hong Kong Owon said that he had already read the letter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있을까 몇 번 몇 번도 화법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꿔 볼 수 있을까 1번 1번 1번도 가능한데 조금 뭐 1번도 가능은 하고 어 그럼 1번까지 쳤으면 2개 남았다 5번 5번 그렇죠 그럼 하나 남았다 4번 얘들은 화법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시에 시제를 바꿀 때 알맞은 말을 써라 뭐 argues가 argued가 됐네요 argue의 뜻은 아시죠?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reasonable 다 알죠 그쵸?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뭐 reasonable 뭐랑 관계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reason reason reason의 뜻이 뭐죠? 이유 이유 그럼 reasonable은 무슨 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형용사죠 evil이 붙어있는 형용사니까 뭐 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겠네 그렇지? usable 뭘까 usable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이란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뭐뭐able 붙으면 뭐뭐할 수 있는 이란 뜻이 세 형용사가 되죠 그렇습니까? 네 eatable은 뭘까? eatable eatable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이겠죠 eatable 그렇죠? 맞다 그치 네 eatable 먹을 수 있는 뭐 eatable 인섹트 한번 eatable 인섹트 먹을 수 있는 곤충 곤충 식용 곤충 이란 뜻이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give a speech 반갑죠? 네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나오고 있고요 바르셀로나 어떤 나라에 있어요?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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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셀로나 바르셀로나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잘 아는데 너 축구 안 좋아하냐? 바르셀로나 브라질 브라질에 있다 아 그 맥주 맥주의 나라 브라질이다 맥주의 나라 브라질이다 아니 맥주의 나라 맥주의 나라 하면 독일이지 뭐 스페인이죠 이런거 좀 아세요 제발 좀 그 다음에 그는 뭐 특별한건 없네요 어려운 어이없고요 그 다음에 뭐 서수 문장 응용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숙제를 끝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 보니까 무슨 시제인 것 같아 말한다 오케이 여기서는 다 주어동사 두 번 나와야 되는데 주절만 확인하고 있죠 지금 주절의 시제는 현재고요 그는 그녀가 그를 존경했었다고 생각했다 주절의 시제는 과거죠 그럼 어드마이어 하고 같은 말이 알로 시작하는 말 다들 아시죠 힙합하는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드마이어 뭐 어드마이어의 뜻이 뭐 얻어맞는다 이런 뜻이다 이러면 되게 재미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난 안했어 분명히 됐습니까 자 다음 CJC의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다 부분이 그가 말했던게 과거라면 희세이즈라고 할 수가 없어 희세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 그가 생각했던게 과거라면 희 띵즈가 아니고 희 소트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가 말했거나 또는 생각했던게 어떤 팩트라면 그렇다면 종속절의 시제는 그 시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또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의 예를 한번 들어봐 뭐가 있을까 지구는 둥글다 뭐 거의 불변의 진리겠죠 그렇죠 거의 불변의 진리 뭐 물은 몇 기압 몇 도시에 뭐한다 1기압 몇 도시에 끓는다 그렇죠 몇 기압 몇 도시에 뭐한다 1기압 0도시에 온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학적 어떤 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고 과학적 사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슷합니다 뭐 과학적 사실이나 불리 불변의 진리가 뭐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과학적 사실이야 이건 불변의 진리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격언 뭐 격언 격언 뭐 영어 격언 뭐 아무거나 아는 거 없어요 아 그 어 이 격언 뭐 그 사자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개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음 용 꼬리가 되는 이 뱃머리가 되면 되는다 이건 그 우리말 속담이고요 격언이고요 아 영어로 표현해봐요 그럼 그거 뭐 영어 격언 이제 아는 거 이제 2학기 때 나와요 뭐 뭐 early bird early bird catches the warm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무슨 뜻인데 벌레를 잡는다 그쵸 그럼 격언이라는 게 어떤 레슨이나 교훈을 주는 내용에 짧은 글을 보고 격언이라고 그러잖아 maxim saying 영어로 하면 saying proverbs maxim 이런 거 격언이라는데 또 뭐 없어요 뭐 아는 거 뭐 오케이 뭐 올리버더킹 뭐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아 매니쿡스 스포일더 브로우스 이런 거 있지 매니쿡스 스포일더 브로우스 매니쿡스 스포일더 습할까 매니쿡스 스포일더 습 뭐 보일 보인 스포일러 아 스포일러 2 heads are better than 1 2 heads are better than 1 낫다 됐습니까? 대가리 두 개가 한 개 보다 낫다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뭐의 중요성? 협동의 중요성이겠죠 이런 것도 이제 알아 두셔야 돼요 2학기 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뭐 현재의 습관도 개인적 뭐라 볼 수 있다 개인적 팩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팩트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격언 2 heads are better than 1 어떤 팩트죠 머리 둘이 당연히 하나보다 낫겠지 됐습니까? 바보들 둘이 모여 있으면 안 될 텐데 어쨌든 어쨌든 이런 것들 팩트로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운 건 언제야? 과거에 배웠어 근데 뭘 배웠냐면 누가 뭐 한다? 빛이 이동한다 어찌 이동한다?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잖아 네 됐습니까? 그래서 소리의 속도는 초당 360미터인가? 뭐 하여튼 옛날에 배운 지금 까먹었다 쨉깍 하는 동안 360미터 정도 가고요 물론 내질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속도는 빨라지죠 그래서 물속에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소리가 전달되는 게 진동이 옆에 여기서 진동이 옆에 전달 전달하는 거잖아 그럼 애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 어? 그러면 전달 전달이 잘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고래 같은 애들이 물속에서 아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하고 서로 서로 노래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잖아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 바닷속에서 그러면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소리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럼 굴절이 일어나겠네? 굴절이? 그쵸? 소리의 굴절 빛의 굴절 뭐 이런 건 다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빛은 뭐 1초의 정확한 속도는 모르겠지만 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구의 2파이 R을 곱하기 7 퍼 세크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빛의 속도겠죠 2파이 R 뭐 구하는 거예요? 원둘레 그쵸? 원둘레 구하는 거잖아 7바퀴 반 돈다 그랬으니까 됐으니까 뭐 2파이 파이는 아니까 R만 알면 될 텐데 R값을 알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파보면 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쵸? 지금쯤 지구의 중심이다 뭐 지구의 중심이 어딘지 모르겠으면 그냥 반대쪽 나올 때까지 파보고요 줄자로 쫙 잰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되겠죠 그럼 R값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2파이 R값 나오고 곱하기 7 해서 이번 달 안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언젠지 이번 달까지 여러분도 뭐 한 4시서 힘으로 합치면은 뭐 금방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니면 한번 동의보고 전화해서 한번씩 응원하라고 오라고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id that he takes a walk every morning 습관이네요 습관 오케이 그니까 습관인데 지금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지금도 유지되는 습관일 때 이렇게 현재 시절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면 뭘 쓸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used to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지금도 하니까 이건 현재 시절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 그니까 역사적인 사실 뭐 여기에 예문으로 든 건 he says that Apollo 11th landed on the moon in 1969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언젠데? 현재 현재인데 근데 말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과거로 돼 있는 거죠 Apollo 11호가 뭐 했다? 랜드 됐다 랜드 됐다 랜드 됐다 랜드 됐다 랜드 됐다 랜드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Apollo 11호가 달 위에 착륙했었다 1969년에 1969년에 여러분 몇 살이에요? 나는... 나는 몇 살이니까 나는 몇 살이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았어 아 아 나도 안 태어났어 아 TV로 봤다고 나도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1호부터 몇 년 뒤일까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렇습니까 부모님들도 뭐 보셨어요 뭐 아폴로 11호 그때 이제 착륙할 때 전 세계적으로 다 생중계 했어 오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됐습니까? 물론 어느 나라는 안 봤을까 그때 생중계 해줘도 안 보는 나라가 있었는데 일단 그 대빵 나라는 어딜까 중국 중국? 어 중국은 근데 대빵 나라는 아니고 뭐 저 소련이죠 그 당시에 소련이랑 중국이랑 뭐 북한 이런 나라는 뭐 일부러 안 보여줬겠죠 그때 한참 뭐 할 때야 콜드워 할 때잖아 콜드워 콜드워가 뭔데 냉전 시제 냉전 시제 냉전 시제 어느 세력하고 어느 세력하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울 때죠 한참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제 우주로 먼저 간 건 소련이었어 저 소련이 스포트니크 아 그거 백신 이름도 있구나 스포트니크 그래서 뭐 걔들 백신도 스포트니크라고 이름 지웠죠 그래갖고 먼저 이제 지구 궤도를 먼저 돈 거는 이제 소련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뒤쳐진 거죠 그래서 아씨 어 지쳐지겠다 이래갖고 달은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돈을 막 퍼부었어 그래갖고 달에는 애들이 먼저 갔죠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뭐 달 갔다는 거 다 개뻥이다 뭐 이런 헛소리한 놈들이 있던데 음모론 좋아하라 애들 에이 음모론 너무 빠지진 마시구요 뭐 재밌긴 재밌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어바리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하루라하에서 알맞은 걸 얘기하라 그랬구요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음 1번 1번 몰랐던 거야? 아니요 2 더하기 4가 6 되는 거 몰랐어? 에헤이 한국전쟁이 언제 끝났는지 나오네 그렇지 한국전쟁이 언제 끝났는지 알고 있었어? 시작된 건 언젠데? 1950년 오 그렇죠 1950년이죠 몇일 몇일인지 알아요? 5월 10일 오 그렇죠 오 그니까 하하하하하 왜 6.25지도 모르예요 또끼들을 만나 진짜 이 무시한 놈들 진짜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어쩌구 저쩌구 미추지 부분은 과거 시제로 바꿔보라 그랬구요 요거 있죠 B에 1번에 요거 요거 읽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월드워 2 그렇지 이것도 있고 월드워 월드워더 세컨드 어? 어떻게 알았어 저 이거 영어 시간에 했어요 아예 월드워더 세컨드 數기 에이 재미 없네 됐습니까 더 세컨드 월드워 이러기도 하구요 월드워 2 그냥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뭐 월드워 LL 뭐 이러지 마세요 중3이나 되는데 좋습니까? 아이아이 노리지 마십쇼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프랙티스 베이스 퍼펙트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캐피탈 하면 뭐 이거랑 이거랑 요거 정도 그러니까 캐피탈의 다양한 뜻 그 다음에 여기 B에 4번목은 이번엔 매드리드가 보이죠 매드리드 그렇죠 매드리드 어느 나라에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도 스페인에 있는 어떤 도시 한 마드리드 말고 했는데 바르셀로나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축구팀하고 그 다음 마드리드에 있는 축구팀하고 둘이서 축구 시합하는 날은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스페인도 다른 민족 둘이 섞여서 사는 나라야 원래 그래서 걔들 한쪽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한 민족이 우리는 같은 나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아요 우리 에스파니아다 우리 독립할 거다 막 이래서 좀 심한 애들은 무장 폭력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래서 그걸 원래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잡혀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축구로 풀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날 전쟁이야 그렇죠 만약 마드리드 지잖아 축구 선수도 막 난리납니다 이 새끼들 막 욕망 먹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대신 돈은 많이 막 받죠 그 지구가 태양 주민을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한 게 이게 누굴까 근데 이게 누굴 거 같아 이거 누군지 궁금해 죽겠어 알겠습니까 증명한 사람도 있고 주장한 사람도 있죠 그니까 주장한 사람 그니까 그녀는 물이 백돌씨에서 끓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올리버는 정직이 최상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 뭐 더 베스트 팔레시가 있죠 됐습니까? 베스트 팔레시 그녀는 친구가 둥글다고 나한테 거짓말했다 알고봤때 내보냈는데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에디슨이 정구를 발명했다는 것을 배웠고요 됐습니까? 또 뭐 에디슨이 정구를 발견했다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발명과 발견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은 못하고 막 쓰는 애들 연예인들 보면 좀 무식하게 말하는 애들 있잖아 그쵸? 이걸 가지고 발견 이러면 너무 좀 심합니다 발명이야 디스커버가 아니죠 자 드디어 이제 화법으로 넘어갈라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가고요 오늘이 50일 49일 남았지 50인데 49일이네 그러면 한 얼마 안 남았네 빨리빨리 해야겠네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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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감사합니다.